남주의 생일과 함께 축하합니다. 나는 프리패스. 바로 프리패스. 아니 옷이 약간 몸에 잘 봤지? 신난 것 같아. 교복 아니고 새로운 거니까. 야 10만원 맨날 똑같은 거 신었잖아. 인해 좀 해주세요. 내가 제일 멋있지 않아. 내가 제일 멋있지 않아. 멋있다. 멋있어. 멋있다. 멋있어. 안녕하세요. 차 준비됐어요. 이제는 기구가 없냐. 왜 안되지? 난 조금 베이비 페이스잖아. 왜? 하루가 지금 베이비 페이스잖아. 하루가 지금 베이비 페이스야? 물론. 나는 뭐. 웃으셨어. 나는 뭐냐고. 어? 나는 뭐. 너는 어덜트 베이스지. 어덜트. 어덜트 베이스. 누가 봐 너야. 너가 제 동생이야. 살림 먹고 해봐. 동아. 동아 지금이야. 빨리 오시답니까. 이렇게 가벼울 수가. 소모난 나는ㅜㅜ 지금처럼 배가 나가자. 차량을 차지하는 중. 상큼하다가 다한중. 왜 내가 큰일지. 보인다는 거지. 순종. 숙소야. 네. 안녕하세요. 나는 왜 dumpp. 그릴 때까지. 저도 물을 사고. 이곳은 벌레옹 선생님이에요. 벌레옹 선생님. 아니요 응원 온 건 아니지만 지나가서 들렸어요. 저희 집 근처가... 근처? 그러니까. 어쩌단 발견한 하루..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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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! 신! 신!